안녕하세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보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hlb의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 변화에 지금과 같은 수급에 상당히 강력한 호재 좀 전에 제가 속보를 알려드렸죠 자 이런 호재가 원래 기다리고 있지만 진행되는 타이밍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hlb 뭐 다 아시겠지만 hlb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절대로 한번 움직이면은 천억 정도는 우습게 사버리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는 이런 기업이다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da 허가가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 장난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가난 부분에서 데이터가 가장 좋은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좋은 os를 가지고 지금 fda 허가를 이제 재진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승이 일어나면 상당히 무자비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매 쇼스 퀴즈는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내가 공매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자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추석 일주일 전에 nd 재진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기사화 되어서 나온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탐방을 해서 이 제목이 탐방왕이죠 탐방왕이다 라고 하면은 이 탐방을 해서 문의를 한 이 결과를 이렇게 기사화해서 쓴 거겠죠 그렇게 진행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추석 일주일 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거죠 리포트는 아니지만 이 컨텐츠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 뭐 탐방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가 유료 기사인데 탐방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추석이 9월 15일이죠 9월 15일, 16일, 17일, 1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일주일 전이면 여기가 되겠죠 9월 둘째 주, 9월 둘째 주에 허가 신청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9일에서 13일 사이 이 언제리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1주, 2주, 3주 정도 남은 겁니다 3주, 3주 정도 남아 있는 수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이 HLB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 기관이 상당히 강력하게 매집을 엄청나게 진행했죠 계속 기관이 이렇게 매집인데 여기는 뭐 금투가 매집을 한 상황이니까 좀 그렇다 쳐도 지금 보면은 투신이 계속 매집을 하고 연기금이 매집하고 특히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매집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서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투신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큰 금액으로 매집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HLB를 보면은 주로 외인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다루는 상황이 있는데 자 지금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사모펀드가 하루에 120억을 매수가 들어왔다 오늘도 20억 들어왔죠 기타법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타법인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집을 하고 있죠 개인들만 계속 매도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기관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런 소식을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정보력이 또 빠르죠 기관들 외인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 정도면은 HLB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장이 끝나는 이 시점에 모건스텐니에서 또 6만 5천 주 갑자기 들어오면서 6만 5천 주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는 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개인들만 155억을 매도했죠 그리고 차트의 모양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좋고 지금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주 엄청난 폭발 여기를 본다면 거의 1,600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이 정도만 보면은 800만 주 정도 되죠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올라선 게 고작 300만 주 정도로 오른 상태고 지금 이틀 동안에는 거의 100만 주 수준으로 순고를 위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 자 그럼 FDA 허가 신청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죠 3주 정도 남겨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자 그런데 당장에 폭발이 일어날 거냐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올라갔다가 많이 오신 거 또 따라 붙으면 한번 털어버리겠어 하고 털고 그 다음에 뭐 확 올려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외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요런 모습이고 제대로 된 급상승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올라섰다가 쭉 조정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수준이 셋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요기 수준으로 보면 되죠 요정도 수준 요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리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호재는 엄청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은 요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된 상태로 더 좋은 데이터로 FDA의 문을 두들기는 그런 시기가 정말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의심이 생기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죠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털어내면서 그러고 이제 올라서는 강력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HLB 어렵지 않습니다 HLB는 HLB 모든 거 기운 팁이죠 제가 얘기했죠 반드시 털고 간다고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 털고기 뭐 털고가 더 내려가는데 그리고 뭐 증시가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뭐 털고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때도 털고 가는 털고기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제 말이 다 맞죠 제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HLB 한 6년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보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안 보이는 게 이상하죠 지금 그 정도의 이런 통찰을 또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통찰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 그래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뒤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가 흐름만 보고 아 이거 다른 거 다 올라갔는데 얘는 뭐 왜 못 가고 딴 거 막 날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도 없다 주식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을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올라갈 만한 상황이다 하면은 뚝심과 인내심 배짱을 아주 강력하게 발휘해야 된다 자 몇 번 이렇게 이 구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까지 제대로 폭발도 안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집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매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더 크게 올라서는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이제 매집하는 수준이니까 사모펀드 투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